그래서 AB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분명히 양수라고 나왔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좀 해결을 했어? 내가 이걸 보고 A와 B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봐야 편하겠어? 당연히 B분의 1 2항해야겠지 그래서 얘를 넘겨 2항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분의 1하고 B분의 1이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야 야 부호가 같으면 이렇게 역수를 취해줬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냐 안 바뀌냐 부호가 같으면 혼자 실험을 해보면 돼 1하고 2하고 2하고 3 예를 들자 2하고 3하고 누가 더 커? 3이 더 크잖아 둘 다 뒤집어봐 2분의 1하고 3분의 1 중에 누가 더 커? 2분의 1이 더 커 부호가 같을 때는 뒤집히면 방향 바뀐다고 근데 만약 이렇게 돼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마이너스 2야 그럼 뒤집어도 왼쪽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안 바뀌어 부호가 다르면 뒤집어도 부호는 안 바뀌니까 대서관계가 안 바뀐다고 부호가 같다는 전제가 있어야만이 역수를 취했을 때 방향이 바뀐다고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a분의 1하고 b분의 1의 관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양변 뒤집어 그럼 누가 더 크다 a가 b보다 크다 자 그래놓고 얘 이거 가지고 이제 a b c의 관계를 다 알아야 돼 근데 a하고 b하고 c가 모두 양수라고 했잖아 뒤집은 것도 전부 다 양수거든 그러니까 봐라 야 두 개 더해도 c분의 1보다 작지 그럼 둘 다 양수니까 a분의 1 하나만도 반드시 c분의 1보다 작지 왜냐면 b분의 1이 양수잖아 어차피 맞아? 마찬가지 b분의 1 하나만도 분명히 c분의 1보다는 어때? 작잖아 이거 둘 다 말 되냐? 아니 심지어 두 개를 더해도 c분의 1보다 작다며 근데 전부 다 플러스 양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각각이 전부 다 다 c분의 1보다 어떻다? 작다고 그럼 얘네 어떻게 해야겠어? 뒤집어야겠지 그러면 얘를 뒤집으면 a가 c보다 크다 얘를 뒤집으면 b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 다 나왔네 a하고 b는 누가 더 크다? a가 더 크대 a가 더 오른쪽에 있대 그래놓고 c는 a보다도 작고 c는 b보다도 작대 그러니까 이렇게 있겠네 그럼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니까 작은 거대로 쓰면 c가 제일 작고 b 그 다음에 a가 되는 거지 답이 여깄네 5번 어렵지 않지? alrigh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indo yap